태권도 공인 4단 포함 각종 무술 도합 17단의 해병대 수색대 출신 종합격투기와 밀가루 반죽으로 다져진 절대주먹의 남자 가족을 위해 야성의 본능을 감추고 살았던 형님이 곧 폭발한다 제가 그동안 이제는 꼬박꼬박 잘냈잖아요 이만큼 부셨으니까 올 여기까지 마시죠 여기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곳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 젊은 날의 응원은 부패와 맞서는 것이다 다 비워버려 비셔 아가리 좀 닥쳐라 이 씨발 아아악 좀 놔두라고 여기 좀 있게 좀 놔두라고 으아아악 날아오는 순간 후회했다 말리려던 거다 당연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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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사 corps 나도 해드로 이なく 유 месяца 아uses 대박 alguns 신 알 아리 하 에러브 affected אח 생 아리 아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